6,300원 6,300원이요? 이것도 모르겠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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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싼 거 아니에요? 대박 여기 진짜 5,300원, 6,300원, 6,300원, 7,000원 여기가 지금 압구정 쪽인데 그거 생각하면 진짜 저렴한 거예요 5,300원이야 말이 돼? 세트는 캠lah 파 Monaten 친구 그냥 딩 때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 지금 플레이 됐나요? 네. 잘 나와요? 여기 너무 좋죠? 여기 체방이 너무 좋아. 기분이 좋아졌어. 오늘 사실은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더 천이 안 올라간... 알리오 올리오 향이에요. 알리오 올리오 향에 뭔가 이거의 냄새인 것 같은데 일단은 먹어볼게요. 되게 기대된다. 너무 커졌는데? 이거 주무야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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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먹었어. Simona Í어울레오 빅업 밑에 올라가서 맛이 조금 더 풍선거리라고 해야하나 먹어라 한번 먹어볼게요 요 진짜 그 맛인데? 저 채식하기 전에 먹었던 그 수제버거 맛인데? 고사람들 진짜 이상해요 계속 담기는 맛인데 이거 맛있겠죠? 어울리네 얘네 그거 괜찮은데? 나 이 판자가 생각이 안 나 재밌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케찹은 안 넣어도 되겠다 맛에 비해서 너무 착하게 생겼어 버거가 가격도 착해요 어? 그래요? 셰프님? 메뉴판 여기서 메뉴판 보여줄게요 6,300원 6,300원이야? 가격도 모르겠어요 대박 여기 진짜 5,300원, 6,300원, 6,300원, 7,300원 편하게 먹어야 되는데 물 가격이 비싸가지고 특별한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거 같아요 아 그렇구나 쌈싹으로 드립니다 세트는 세트가 제일 비싼 게 1,800원인데 세트에는 뭐가 들어가요? 인자치김이랑 콜라 포함돼요 아 감칠이랑 콜라 알리올리오 이거는 7,300원 그렇죠 만원이 안 돼 여기 압구정에 되게 즐겁다 놀이공원 온 기분이야 즐거워요 분위기도 너무 맘에 들고 저는 날씨 풀려가지고 테라스 많이 들고 여기 밖에 테라스 있거든요 너무 맛있다 끌거에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